제주 제2공항 제주 도민 찬반 여론조사가 지금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저녁 8시, 제주 기자협회 소속 KBS를 비롯한 9개 언론사에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열하게 찬반 활동을 이어온 제2공항 찬반 양측 주민대표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 관련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화면 왼쪽으로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화면 오른쪽에는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한 가지 질문에 두 분 모두에게 차례대로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요. 그래도 발언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최대한 맞춰드릴 거고 만약에 한 분이 너무 많이 얘기하신다면 제가 중간에 그만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릴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질문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오병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성산읍과 도민 전체 결과가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으로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측 강원보 위원장님 입장 들어보세요. 네, 우리 제주 도민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으라고 봅니다. 제주를 지키는 데 누구보다도 이제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저희들이 이겼을 것이다. 반대의 입장이 더 많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가장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내일 저녁이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8시에 이제 발표가 일제히 발표가 되는데 강원부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하기 전에 이게 도민의 70%가 여론조사를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민 의견을 여론조사로 수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피해지역 주민입니다마는 여론조사에 승복하겠다.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복하겠습니다. 네, 강원부 위원장께서는 이제 뭐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찬성, 아, 의견이 높게 나온다면 반대 활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다면? 네, 만약에. 저는 도민, 전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이 나온다면 저는 승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활동을 좀 더 도민을 위한 그런 식으로 접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병관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희들은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해왔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승복을 하거나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참고가 돼서 국토부가 어떤 정책을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가져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민 여론의 관계 없이 이 공항을 강행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여론의 관계가 없이가 아니고 여론은 참고가 될 뿐이지 국책사업이 여론조사를 해서도 안 되지만 여론조사로 해서 이렇게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KBS가 지난 연말에 도민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가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65.1%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어찌됐건 국책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볼게요. 먼저 오병관 위원장님. KBS가 61.5% 65.1% 그 KBS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신뢰할 수가 없고요.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는 국토부에서 이걸 가지고 무슨 국책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그 주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국토부가 알아서 국책사업인 만큼 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뜻. 알겠습니다. 그럼 강원모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희들이 5년 동안 싸웠고 지금까지 잘못된 절차적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의 투쟁이라든가 여러 각계 제주도 사회의 문제점들을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당정청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제주도민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국토부와 이미 국토부에서도 여러 차례 도민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정이나 찬성단체 쪽에서는 그걸 부정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서로의 약속된 그런 절차적으로 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수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해야죠, 당연히. 사실 이 공항 갈등이 불거진 게 한 5년 정도 됐죠. 5년 좀 넘었죠. 이 공항 발표 이후에 계속 찬발 갈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갈등 해소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비 위원장님. 갈등, 갈등 얘기하시는데 예당초 갈등이라는 게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이기 전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부와 정부와 도정과 지역 주민의 갈등,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출발했지만 지금 와서는 지역 주민의 갈등을 비춰주고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거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서로 반목하고 싸울 것입니까? 저는 순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오병관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갈등 해소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반대 측에서도 승복을 한다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 현상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찬반으로 둘러 갈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찬성이 높게 남으면 반대는 승복하지만 또 거꾸로일 때는 우리 오병관 위원장께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찬성하고 승복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해왔고 그 반대한 이유 속에는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여론은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추가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단순 승복을 떠나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저희가 뉴스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우리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뉴스에서 리포트에서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다른 쪽에 있던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갈등을 봉합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결과가 그렇게 크게 뭐 크게 나뉘지는 않을 것이다. 대충 비슷한 정도에서 오차범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뭐 국책사업인데 이러한 것이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지는 절대 돼선 안 된다. 그 생각입니다. 거꾸로 이제 만약에 찬성이 높게 나와서 높게 나온다 쳤을 때 그리고 어찌됐건 환경에서는 우려나 이런 것들이 여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책사배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할 때 이런 도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없이 한쪽은 일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톱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저희들의 반대 투영은 더 격화될 것이고 굉장히 좀 더 도민이 다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겁니까?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런 방법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상대방에게 짧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 먼저 우리 오병관 위원장님께 강원부 위원장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강원부 위원장도 제가 한 고향에서 후배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공항으로 인해서 성산업의 피해보상이라든가 소음 피해 이런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성산업 주민들이 둘러난 해가지고 대대선선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리던 관계가 이렇게 좀 갈등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여론조사로 인해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부 위원장님께서 우리 오병관 위원장님하고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선후배로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런 공동체가 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공동체가 다 깨지고 이주민이 와서 점령하고 지역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관계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지만 부딪혔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면 서로 다시 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두 분 다 눈길을 해치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부디 이번 여론조사가 결과를 떠나서 제2공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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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